자 그럼 짧게 그러면 짧게 울고 말겠습니다. 방금 얘기해 주신 또 생각하니까 그 이야기가 관련된 종목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 가장 어쩌면 아마 가격이 좀 높은 주식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장비 이쪽으로는 굉장히 또 업력이 있는 괜찮은 회사. 예전에 한번 우리 김 프로님한테도 살짝 말씀을 드렸나 싶기도 한데 10만 원이 넘는 건가요? 10만 원이 넘죠. 이오테크닉스 같은데? 가만히 계시고요. 어떻게 잘 알지? 이오테크닉스야? 네. 아 어려운 종목 샀네. 반도체 장비 중에 제일 좋은 회사 중에 하나면서 제일 어려운 종목. 정말 수익 내기 어려운. 작년에 반도체 슈퍼사이클 뭐 이런 얘기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삼성전자 이런 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보자.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이 온다면 무엇이 갈 것인가? 소재 부품 장비? 어느 회사가 잘하는가? 쭉 봤죠. 2호다. 이거 최고의 회사인데 주식은 진짜 어려운 종목이네. 어려워요. 왜요? 굉장히 이게 진짜 먹기 힘든네요. 왜? 그러니까 주가가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좀 밸류가 그렇게 싼 편도 아니에요. 사실은. 또 세계 1등 기업이고. 레이저 마킹이라고. 이게 반도체 칩 보면 삼성 써있고 SK하이닉 써있잖아요. 그거 마지막에 마킹해주는 장비 만드는 회사거든요. 마킹? 레이저로 그걸. 자 이건 삼성 거다. 삼성 써주는 거죠. 아 그래요? 맨 마지막에. 이게 어느 회사 건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런 레이저 마킹도 하고. 그러니까 레이저 장비 회사예요. 레이저로. 이게 이제 레이저 기술을 굉장히 많이 해요. 어밀링이라고. 맞아요. 굉장히 혁신적인 새로운 공법의 장비를 개발하는 회사야. 그래서 이게 터지면은 뭐 진짜 대박 난다라고 한 4, 5년 전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3년치 차트 보시면 2020년 초에 급락해서 오른 거 외에는 계속 오르락내리락만 하고 있어. 진짜 좋은 회사라는 건 다 인정하는데 먹은 사람이 별로 없는 최근에. 그러니까 박스권이에요. 좀 약간 주가가. 그래서 나는 이거 막 쭉쭉 가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그 반도체 막 좋다고 하니까 막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납니다. 13만 6천 원인 거까지 가다가 살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그림이 좋잖아요. 올라가다 살짝 조정받을 때. 그때 12만 9천 원인가 딱 걸어놨어요. 사줬지. 네. 12만 9천 원 맞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딱 사줘서 됐다. 이거다. 했는데 한 번 더 빠지더라고요. 네. 아. 이제 기회가 오는구나. 그래서 12만 한 6천 원? 12만 하여튼 4, 5천 원 이렇게 해갖고. 도합하여튼 12만 7천 원 정도가 아마 저의 매수가. 그것도 10월경이네. 딱. 아니, 아니. 작년 10월 아니고. 더 전이에요. 작년 4월에 사줬구나. 3월인가 4월인가. 그때쯤에. 그럼 살짝 먹었었네. 그랬나요? 살짝 먹었었네. 그런데 가장 거의 고가에서 하셨네요. 거의 고가에서. 완전 걷지 않네. 그래프. 거의 고가에서. 고점이. 13만 6천 원. 나 저날 기억나요. 맞아요. 그래갖고. 아니, 그런데 그 전부터 만약에 그래프를 보여주면 좀 정프로를 이해하실 텐데. 먹었어, 먹었어. 그 전까지 이렇게 그 전 쭉 보시면 훨씬 더 그림이 좋았단 말입니다. 쫙 올라가는 그 느낌. 심을 막. 막 이게. 야, 저 때는 그림 다 좋지. 2020년 3월부터 쭉 올릴 때니까. 그래요? 그래서 막 원기욕을 막 이렇게 모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오테크닉스가. 쫙. 그런데 이오테크닉스를 샀다라는 거는 공부를 좀 해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게 레이저 쪽에서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장비 쪽에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다라고 평가를 받는 종목이고. 한때는 이게 꿈의 주식이 된다라고 울부짖던, 아니, 불을 짖는 사람들이 꽤 애널리스트들, 펀드매니저 중에도 굉장히 많았던 주식이에요. 그때도 하여튼 누구 애널리스트 얘기를 살짝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나는 이 주식하고 인연이 좀 있는데 속삭하게 얘기하면 2009년도로 내가 기억하는데 내 친구 중에 주식 완전히 끝내주는 애가 있거든. 외국에 살고 있었어. 전화가 온 거야. 왜? 해외 전화로. 해외. 해외. 국제전화로 전화했어. 국제전화로. 그래서 웬일이냐? 그랬더니. 야, 내가 종목을 하나 발견했다는 거야. 그게 뭔데? 그랬더니. 그게 이오테크닉스.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얘기한 어닐링이라는 새로운 공법이 나오는데 그게 되면 어마어마한 수익이 날 수도 있다. 나는 또 신중하기 때문에 착쇄 공부를 했지 그랬더니 어렵더라고. 그래서 안 샀어요. 공부만 하고요? 공부하고 안 샀어요. 그때가 얼마냐? 16,000원대야. 샀으면 엄청 드셨겠네. 16,000원대. 그런데 그게 스트레이트로 4만원까지 오르더라고. 거기서 어떻게 했겠어? 거기서 뭘 해요? 4만원까지 올라왔는데. 설마 들어봤어요? 그렇지. 그런데 그게 15만원인가? 16만원까지 스트레이트로 가버려. 어떻게 했겠어? 팔았어요? 40,000원대. 얼마 먹지도 못하고 팔았지. 그래서 나는 이거 2번인가 사봤는데. 매번 먹긴 먹었어. 얼마 먹지도 못하고 뭐예요? 4만원에서 16만원 갔는데. 아니, 아니. 그전에 팔았지. 아, 3월에서 16만원이라고 이럴 때. 벌써 10년도 더 된 일이야. 그런데. 이야, 이 주식이 참 어렵더라고. 그리고 그때가 아마 최고점일까? 15만원까지 갔어. 15,000원? 네, 많이 갔어. 쭉 빠져가지고. 다시 이게 4만 몇천원까지 나요. 아, 그래요? 응. 그러고 나서는 진짜 어려운 구간에 들어와서 계속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그럼 이제 한 번 가겠다, 그렇죠? 굉장히 좋은 회사고 실적도 좋아요. 실적도 매출도 꾸준히 늘고 작년에도 영업이익도 꾸준히 늘어났는데 주가가 그전에 미리 좀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토리 텔링이 좀 잡혀서 먼저 좀 올라갔는데 실적이 이제 그 뒤늦게 이제 따라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제 주가가 좀 최근에는 어쨌든 반도체 우리나라 기업들 보면 주가가 다 박스에 갇히다 보니까 주가 움직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회사가 주로 하는 건 이제 반도체가 전공정 있고 후공정 있잖아요. 후공정 있죠. 그러니까 이제 칩을 만드는 전공정하고 그걸 이제 잘라가지고 후공정 해가지고 조립하고 검사 그런 건데 이제 이 회사는 후공정이에요. 레이저로 이제 칩을 웨이프해서 절단하는 거. 후공이 중요합니다. 다이싱 장비라고도 하는데 그런 것도 새로 하고. 그래서 굉장히 증권과 평가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주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되게 좋게 보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차트를 보시면 한 3년치 차트 보시면 정말 예를 들면 2020년 3월 달에 샀으면 뭐 많이 먹었겠지. 그런데 이때는 뭐 암호나사도 먹을 테니까. 그거 빼놓으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그래서 실제로 분위기 좋다라고 할 때 사는 사람은 다 물리는 주식이었어요. 3년 동안. 급 나갈 때 사면 오히려 수익이 나고. 그러니까 약간 역발상으로. 그래서 제가 주식 중에도 어려운 주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도 이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보는 주식이거든. 그런데 어렵더라고. 그래서 절대 따라서 하면 지금까지 성적이 계속 안 좋아지고. 적어도 정프로가 관심 갖던 그 시점부터 보라고. 그렇다고 크게 물리지도 않아. 정프로 같은 경우만 예외로 치면 10% 이상 물리지도 않아. 정프로는 한 20몇 퍼센트 물렸지. 너무 고가에 사서. 너무 고가에 산다고. 그런데 대체로 그때 사게 돼 있어. 왜냐하면 이게 새로운 기술로서 뭔가 만개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그때 나오거든. 그때 사게 되는 종목이야. 그래서 좀 어렵더라고 주식이. 그런데 이제 보니까 한 2년간 에너지를 또 모은 것 같아요. 이오테크닉스가.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5년간 달립니다. 왜? 그래서 이오테크닉스예요. 2년간 모아서 5년간 달린다. 아, 2년 내내 사는 거야? 그러니까 2년 동안 모으는 거죠. 주식도 모으고 하다가. 저는 이제 앞으로 5년 동안 달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도 공장 짓는다고 하고 서로 지금 공장 짓는다 난리거든요. 이때는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는 호재가 있지. 호재죠. 이거는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데. 네, 주로 그쪽이 나가는 거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놓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좋은 주식들도 사는구나.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좋은 주식들도 사는 게 아니고 정말 좋은 주식들을 많이 삽니다. 그런데 시장의 평가가 좀 박할 뿐이고요. 저는 이 주식은 안 팔 생각입니다. 자, 그럼 종목토론실 잠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비교적 대용주잖아. 그러다 보니까 종목토론실이 많이 낫다, 지금. 1조 2천억입니다, 시청. 1조 2천억이다니까. 동전주만 산다며. 동전주만 산다며. 외인들 정프로 믿고 공매도 맘 놓고 하겠다. 미안해 말씀을 드립니다. 왜 나를 또 이렇게 미워하자. 미안해 말씀을 드립니다. 정프로 ETF 선입. 그런데 좋은 회사니까요. 영업이익률도 20%가 넘어요. 반도체 장비 쪽에서 손으로 꼽는 회사예요. 네, 진짜. 세계적인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오늘 2% 지금 빠지고 있고요. 주식은, 저거 봐. 저기 15,300원이잖아. 저게 2014년. 그치? 저 때부터, 저 부간부터 2014년이면 지금 2022년이지. 8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주가가 저렇게 됐단 말이야. 저 구간에서 주식으로 수익을 내기가 엄청 어려웠다는 얘기지. 봐봐. 저 아까 최저 2만 5천에 저기서 이른바 금융시장에서 소바가 나지. 그다음에 10만 원대 이상에서 산 사람들은 한 번도 규모 있게 수익률을 낸 적이 없는 주식이야. 저게 엄청 어려운 주식이라는 거야. 저게. 결과로운 적이지만. 왜냐하면 봐봐. 주식이 10만 원짜리라는 거 우량주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무려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이게 20만 원이나 30만 원 한 번 간단 말이야. 통상은. 그리고 저 때 주가 대비해서 지수가 거의 뭐야. 거의 50% 이상 올라갔었잖아. 3,400. 그런데 저 구간 동안에 계속 오르나가면서 행보해버리지. 그러니까 내가 이러잖아. 정말 어려운 주식이야. 내가 저 관심국도 계속 봤대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한두 번 사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저 주식은 확실하게 뭐가 나온 다음에 쫙 그걸 보여줄 때 그때 가서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쉽지만 투자 포트폴리오에서는 제일 했던 종목. 공부를 좀 했지 저거. 쉬운 종목 없습니다. 그런데 기술력. 쉽지는. 좋고. 그렇습니다. 2호. 2호예요. 2호. 송명석 연구원님도 보고서 많이 안 쓰시잖아요. 개별 기업. 그런데 2호 테크니스는 커버리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오히려. 송명석 연구원이었나. 송명석 연구원. 얘기도 듣긴 들었거든요. 분명히 제가. 올해 보고서 종합해드리면 올해 전망은 괜찮아요. 정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기억나는데 얘기 안 한 거야. 그래요? 난 그거 누군지 기억을 못하니까 잡을 수가 없어 내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여튼 오늘은 우량주. 정프로 픽 우량주 하나 여러분께 알려드렸네요. 제 포트가 거의 다 공개되고 있어서 약간 좀 마음이 불편하긴 한데. 이거 때문에 사고 부르진 마. 그럴 일은. 아니 정프로는 종목 교체는 안 하니? 교체 이제 할 때가 됐어요. 왜냐하면 교체라기보다는 추가겠죠. 그동안 많이 사서 돈이 하나도 없다가 또 조금씩 쌓이고 있습니다. 절약해서. 그래서 다시 또 들어가야 될 타이밍이 된 것 같아요. 한 두세 종목 정도 지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죠. 우리 영희사님과 함께. 좋은 주식을 하니까 재미는 별로 없다. 재미는 없다. 어제처럼 무슨 뭐냐고요. 미스터 피자도 사고 이렇게 할 거리가 많은데. 그런 것도 한번 준비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주 동안 고생해 주신 EBS 투자증권의 염불리 염승환 이사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보내드리고 여러분 가지 마시고 계세요. 프린터가 지금 와 계십니다. 여기 밖에. 알겠습니다. 염승환 이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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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